칭패드 안녕하세요 스메랄드 가든 마침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칭패드입니다 CM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되게 귀여운 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잘자자자자 안녕하세요 CM again 어 형 무대 이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 근데 마지막에 형 보셨어요? 뭐 하는 거 있던데 그냥 하나 둘 셋 이것만 해주시면 되거든요? 오케이 이따 배워줄게 이따 배워줄게 알겠어요 우리끼리 마지막에 춤춰요 이렇게 막 춤추고 한 다음에 제가 형 데리고 나올 거예요 형 여기 계시다가 제가 여기 데리고 나오면 이렇게 막 그냥 뛰어놀다가 멈춰서 하나 둘 셋 이것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? 되게 쉬워요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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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쉬워요 하나 둘 셋 아니요 아니요 바닥에 마킹이 있어 마킹이 있어? 네 저구나 다 나중에 호가에서 지워야 여기가 조명이네 귀여워 아, 애기들 너무 귀여워 안녕 우리 아까 가위바위보 했던 거 똑같이 한번 가자 안녕 내 마음이 들어? 네 마음에 들어? 너희가 제일 중요해 별이 더 웃어야겠다 네 장난 많이 쳐도 돼요 파이팅! 안 해주세요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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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아라 아리 아라 아라